작품 소위는 코인처럼 지갑에 보관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픈시와 오픈시 같은 경우는 메타마스크잖아요 메타마스크, 이더리움 그러면 거기에 뭐든지 NFT를 작품을 사려면 코인 지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NFT 마켓에서 해당되는 코인 지갑들이 다 따로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시 같은 경우는 메타마스크라는 코인 지갑을 만들어야지 작품을 올릴 수도 있고 구매자도 거기에서 하게 되면 이더리움으로도? 그렇죠 기반은 이더리움이고 그렇게 해서 사게 되면 본인 지갑에 그게 들어와 있고 그 마켓 안에 본인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 페이지에 소장되어 있고 그 기록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의 게 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지갑 안에서 확인해요 코인처럼 똑같이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게 정말 궁금하신 분들 궁금했었을 거예요